팬들의 전쟁! 여러분에게 재미를 준 작품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자기야! 우리 오늘 8시에 연극 보러 가기로 했던 거 있잖아! 어? 연극? 무슨 연극? 저번에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티켓 2장 보잖아! 아, 아아! 그거? 아이 당연히 기억나지! 흠... 오늘 야근 땜에 연극 보러 못 갈 거 같아! 아이, 괜찮아! 어쩔 수 없지! 응응! I love you! 뿅뿅! 지랄 맞네... 아... 연극 티켓 이건가? 아깝지만 버려야겠네... 무슨 연극인데? 자기야! 난 스릴러나 공포 영화가 너무 좋아! 음... 아마 스릴러나 공포일걸? 오! 나랑 같이 보면 되지! 성인들을 위한! 성인들을 위한! 완전 새빨간 연극! 렛! 야 미친 새끼야 이거 스릴러가 아니라 19금 연극이잖아! 아니... 나도 몰랐어! 이야... 여기 아주 특별한 커플이 있네? 이 새끼랑 뭔 커플이에요? 그냥 친구예요 친구끼리 19금 연극을... 에이, 썸타는 사이구만! 너 혹시... 날? 진짜 아니라고!!! 그래? 아쉽네! 특별 선물이 있었는데... 사실 우리 완전 사랑하는 사이에요... 이걸 선물이라고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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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... 땀에 땀에... 땀에요... 땀에 나눠요... 나... 너를... 좋아하게 되었어... 나랑... 결혼해줘! 야 이 깨놈이 새끼들아!!!